안녕하세요. 다이아 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엔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희연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요. 멤버들이 한강에 오고 싶었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팝킹도 한강에서 한강에 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펜트도 채우고 계시고 되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다이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무대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번 타이틀곡의 미스터 포토 저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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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